한국국토정보공사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책, 집배원들이 전해드리는 겨울여행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곳곳에 소식을 전하며 알게 된 일출명소와 온천, 야경명소 등 100곳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책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무료 배포됩니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에 입주했던 작가들의 결과 전시가 29일까지 미디어 33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온고지 신의 의미를 돌아보는 미디어 작품부터 한글에 집중한 작품, 각종 성탄절 이미지를 조합한 작품까지 개성 강한 6팀의 작품들을 하늘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김보연 실비아 올드미술관에서는 김보연 소장품 기획전 사랑과 영혼이 열립니다. 김보연 화백이 조선대학교에 기증한 작품 400여 점 중 사랑과 영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동안 크기가 커서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 희망도 처음 선보입니다. 금요일 sera Rataja clients 거기ets 어머니 멈 эксплуcross